경제정책 제한,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경영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우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주역이며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대기업들은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창조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산업, 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